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애션! 우리는 가족 은행 터리법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헤헌하하하 하하핳핳하핳 간 đã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흐흐흫 야 왜 odor끼를 웃어 어쨌든 오늘 저 앞에 보이는 은행을 반드시 털어버린다 절대 우리의 작전대로 꼭 가야된다 알겠지? 좋았어 일단은 오늘 항상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해주지 작전을 일단은 엄마하고 아빠가 먼저 손님인척 들어갈거야 알겠지? 그럼 그 후에 봄수가 뒤늦게 은행에 들어가서 저기 은행에 CCTV가 하나거든? 그 CCTV 앞에 얼굴로 니 큰 얼굴로 CCTV 가려버려 알겠지? 그럼 그때 요루루가 은행에 들어가서 니가 엄마아빠를 찾으면서 우는거지 그럼 저기 직원들이 혼란에 빠지겠지? 음 그때 엄마아빠가 복면을 딱 쓰고 총을 딱 들고 어 저기 안에 경찰과 두명을 빠르게 쓰러뜨릴게 그리고서 너희들도 복면을 딱 쓰고 우리 정체를 밝히자고 그리고 그리고서 이 가방에다가 어 돈을 챙기고 빠르게 탈출하는거야 알겠지? 좋았어 좋았어 자 완벽한 작전이야 일단은 그럼 엄마아빠가 손님인척 들어갈테니까 작전대로 잘하라고 알겠지? 주안사 내가 좀 이따 들어가 응 여보 여보 갑시다 호호호호호 아유 이거 은행인가보네 아 안녕하세요 인명은행입니다 하하하하 아 여보여보 여보 네 여보여고 우리 돈 열심히 벌었으니까 적금 들어야죠 적금 아이 그럼요 번호표에서 번호를 뽑고 아 기다립시다 호호호호호 수상해 에? 수상하다뇨 아유 허허 식은땀이 나는거 같아 저사람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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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유 어 여기있다 암흠 암흠 음 아유 뭐가 있네 어이 아유 어 음 아주 잘생겼단 말이지 음 역시 이거 누구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생겼어 아유 어이 에이 꼬마야 에이 거기서 그러면 안 돼 우리 은행에 돈이 없어서 CCTV 하나 뿐이란 말이야 그거에 얼굴이 안 찍히면 아무도 못 잡아요 거기서 비켜 빨리 이게 없으면 엄마 아빠 오실거야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 못 빌려 엄마 아빠 찼니? 이거 좀 놔봐 왜 이랬니 너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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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지금이야 할 말이 없네 여러분들 범수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게 CCTV라는 거구만 으아악 꼼짝마 어 뭐야 어 강도다 강도 꼼짝마이 어이 경찰관들 경찰관들 여보 빨리 빨리 쓰러트리려고 아아 살려주세요 아아 살려주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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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저리해 부원관 아아 아아 이럴수가 너무 센데 생각보다 어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어 요리야 어 어 진짜 고우 진짜로 막아 진짜 아아 진짜 뭐야될거야 다크나 오르지 진짜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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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뭐 잘될 어어 요리 엄정 쎈데 엄정 쎈데 야이 너 너한테 누구야 어이 너희들 너희들이 이제 큰일났다 큰일났어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나는 잉여맨 가조의 미모에엄마 담믈어다 으흠흠흠흠흠흠흠 아, 왜, 왜 이러는 거에요? 아니, 봄수 저기 ct빅 딱 가리고 있어야 돼. 알겠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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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요리야 너는 요기서, 어? 내가 은행, 내가 돈 은행 가지고 올테니까 엄마랑 요기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어 알겠지? 이거 진짜 총이야, 어? 진짜 총이야?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뭘 아무것도 몰라 빨리 돈 어딨어 돈 어딨냐고 어? 돈의 위치를 알고 있는거는 우리 서장님밖에 없습니다 서장님이 어딨는데 서장님이 눈 냉장이 어딨어 옆방 옆방 서장실에 계세요 여기여기 야 너도 빨리 들어가 서장님 서장님 뭐야 너야? 도둑이 드디어 들어오고 말았구만 뭘 드디어 들어와야 니가 은행장이냐? 은행장이여? 뭐가 이렇게 여유로워? 야 엎드려 인마 엎드려 엎드려 어? 어쨌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고 어? 금고 어딨어 금고 돈 어딨냐고 어? 아하하하 금고를 열려면 금고에 가기 전에 열쇠가 빌려야죠 열쇠 어딨는데 열쇠 어딨는데 그 열쇠는 아무도 모른다 나조차도 모르고 있지 그 은행 열쇠는 그 누구도 찾지 못할거야 하하하하 서장님 저거 아니였어요? 벽에 걸려있는거? 어이 저거였구나 금고에 있어요 여기있는데? 은행 어허허허허허허어 그 누구도 찾지 못한 것을 빨리 문이나 열어! 빨리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! 빨리 가지 못해 어. 여깄만 잊습니다.. 에헤헤하 너 왜 가만히 있으라고? 금구 어딨어? 금구 어딨어? 아래인가? 으헤이 이상한 함정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? 어? 금구 어디 있어? 어?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허 έ야 builder 돈이 이렇게나 많ㄴ 말이야 어 × 야 이제 난 부자 이고만 하아وع이 그럼 이제 알려들었으니까 저는 다시 생활 다시 저는 은행을 다시 맡아야돼가지구 일로와 일로와 내가 뭐월줄ARD나봐 accounts 그게 누가 봐도 함정같이 생겼잖아 아 이거 전혀 할거로 그냥 쟤가 잔디밭으로 막고 놓은거면 이게 요즘 그 운동장이 그 잔디로 막히고 예를랴 이게 은행도 잔디로 막고 온거자 해서 모든 바닥이 다 돌인데 이거만 잔디야 누가 봐도 함중이잖아 절대 아니라고 확실할 수 있어? 아니 그 제가 키우는 텃밭이에요 이게 텃밭이야? 어 여기서 뭐 당근도 키우고 감자도 키우나? 야 당근도 키우고 다 아이 그렇게 다 키웁니다 그럼 딴수로 하지 말고 너 먼저 가봐 너 먼저 가봐! 너 먼저 빨리 가봐! 누가 봐도 함중인데여? 너 먼저 가보라고 역시나 야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와 누가 거짓말을 쳐? 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겠다 이 자식 함정에 걸려드다니 아 저기에 이제 문의도 있구만 근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는거 아냐? 아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거 음 진짜 함정이 없는거 같긴 하지만 아 근데 불안하니까 너 먼저 가봐 어 어 어 없다니깐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진짜 없다고? 맞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왜 말에 떨어? 어 어 어 어 너 먼저 가봐! 야! 야 역시! 야 진짜 있잖아 함정이 야 올라와 내가 어디서 거짓말이야 흠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문을 못열잖아 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 이거 비밀번호 문이잖아 얘가 비밀번호 마 풀어 빨리 풀어 얘 비밀번호는 제가 이게 전혀 이게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니가 풀어 빨리 그러면 흐하하하하 너도 모른다는건가? 맞습니다 저도 이거지 비밀번호는 저도 모릅니다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그렇습니다! 이 비밀번호는 그 누구도 필수 없, 풀수 없는 새 칠대 미스터리에 걸려지 않는 이 비밀번호! 이 비밀번호는 그 누구도 필수 없게 아주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. 음... 너도, 너조차, 은행장인 너조차도 풀수 없는 그런 비밀번호라. 음... 도대체 뭐라고 설정했을까? 이 비밀번호. 1234 아니야? 1234? 아니 맞잖아! 이제 이더는 내꺼야! 야! 어? 뭐야? 어이! 여기 한적이 있었네! 어휴! 드디어 걸려들었구나, 이 자식! 이게 모든게 계획이었다니! 안돼! 내가 한적이 걸려버렸어! 얘들아! 살려줘! 아, 여보! 무슨 소리예요? 아, 나 이거 갇혀버렸어! 빨리 인형 좀 어떻게 해봐! 아니, 뭔 소리야 이거는 또? 이건 뭐야? 아아악! 여보, 거기 한적이 있는데! 아! 아! 여보, 살려줘! 아, 이거 한적이 걸려버렸네! 이거 바보! 이거 바보! 이거 우리 가!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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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무슨 소리예요? 아휴! 야, 요리야! 바보야! 아아! 내 거기로 빠져! 함정이 뻔히 있는데! 아이, 진짜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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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밖에서 이거 하기 심심한데 왜 이렇게 안오는거야! 다들! 봉수야! 조심해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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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갇혔어 봉수야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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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! 여기 어디야! 봉수야! 너도 갇혔어? 야, 태세가 이제! 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돼! 아휴! 내가 신고하러 갔다니까 너가 여기 얘네들 확실히 감시해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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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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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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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봬도샘! 봬도샘! 한 번만! 멍청한 녀석들! 흐흐 흐흐흐흐! 흐흐흐흐흐흐흐흐흐! 안되 우리가 이제 교도소에 가는건가?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있! 아오! 봬도샘! 한글자막 by 한효정